앱이 따로 어떻게 손쉽게 셀트리온에 대한 기업가치를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하고 한 10분에서 15분정도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가치 자 시작할게요. 기업가치 엔터프라이즈 밸류 EV라고 보통 하거든요. 그러면 에비타로 하려면 추정 에비타, 미래 에비타가 뭘 말하냐면 12개월 에비타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곱하기 배수, 멀티플을 하면 기업가치가 산정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에비타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에비타가 지금 영어 써놓은 거 있죠. 요거의 앞자를 따서 EBITDA예요. 그래서 이게 에비타가 영어 비익 플러스 감가 삼각비랑 무형 자산 삼각비를 플러스 하신 걸 에비타라고 하면 돼요. 왜냐하면 보통 순이익을 할 때 영어 비익 마이너스 뭐 이런 감가 삼각비, 무형 자산 삼각비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감가 삼각비나 무형 자산 삼각비는 회계상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실제 현금, 캐시가 아웃되는 건 아니거든요. 현금이 쓰여지는 건 아니에요. 장부상에서 현금 흐름이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적정 기업가치를 구할 때 에비타, 이 감가 삼각비랑 무형 자산 삼각비를 포함을 시켜서 기업가치를 산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방법으로 기업가치를 한번 산정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랑. 그러면은 이 영어 비익은 우리가 지금 뭐 네이버에서도 다 가져올 수 있는데 감가 삼각비랑 무형 자산 삼각비를 어디서 가져올 수 있느냐.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이 네이버에 가면 다 가져올 수 있어요. 이게 제가 지금 네이버에서 가져온 에비타를 가져온 거거든요. 지금 감가 삼각비와 무형 자산 삼각비를 가져온 거를 이렇게 지금 제가 화면을 캡쳐를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유형 자산 감가 삼각비 해갖고 2020년 12월 해갖고 576억 원. 보이시죠? 그 다음에 기타 무형 자산 삼각비 1216.9억. 그죠? 그러면 우리가 영어 비익은 컨센서스가 지금 2021년 영어 비익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유형 자산 감가 삼각비와 기타 무형 자산 삼각비를 더해주면 돼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영어 비익은 지금 얼마나 나오느냐. 보면 이거 다 네이버에 나와 있습니다. 2021년 12월 예상치가 9782억 원이에요. 매출액이 2조 3,981억 원. 한 2조 4,000억 원 되고요. 9,782억 원. 근데 여기 지금 빠져 있는 게 컨센서스에 빠져 있는 게 우리 레케로나주가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 영어 비익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매출 3조를 봤어요. 인당 200만 원, 150만명분. 그러면 200 곱하기 150하면 3조 나오죠? 3조. 그죠? 거기에 영어 비익 50%, 1조 5천억을 받는데 이게 셀트리온 순수 영어 비익이 아니란 말이에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나눠 갖는 구조죠. 그래서 저는 이 영어 비익의 50% 정도를 셀트리온의 영어 비익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7,500억 원을 산정을 했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2021년 올해 예상되는 영어 비익 9,782억 원에 제가 산정한 7,500억 원을 더해주면 우리가 지금 에비타로 기업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영어 비익이 지금 나왔죠. 감가상각비, 무용자산상각비 나왔죠. 그죠? 감가상각비와 무용자산상각비는 2020년 12월 나온 걸 가지고 계산을 한 거고요. 영어 비익은 올해 2021년 forward 12month 가지고서 지금 예상을 한 거 플러스 레키노나주를 가지고 한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에비타가 9,782억 원 더하기 7,500원 더하기 576억 원 더하기 1,216억 하면 1조 9,074억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 기업가치 엔터프라이즈 밸류를 구하려면 1조 9,074억 원에 곱하기 멀티풀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배수. 얼마나 곱해주면 이 기업가치가 나오냐. 그러면 우리의 아주 유명한 애널리스트 선무당께서 얼마 곱했죠? 지난번에 제가 영상 하나 올려드렸었는데 혹시 아시는 분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배수 얼마나 했었는지? 사관님 안녕하세여. 서영식 님 안녕하세여. 이경철 님 안녕하세여. 이현경 님 안녕하세여. 아 후니님 45 정답. 정답. 45입니다. 45. 자 그러면 우리도 여기다가 한번 줘 보자고요. 1조 9,074억 원 나왔죠? 곱하기 45를 하면 85조가 나오고요. 50을 하면 95조. 55을 하면 104조가 나옵니다. 시가 총액이. 그러면 자기가 좀 보수적인 사람이다 하면 뭐 40을 줄 수도 있고 35를 줄 수도 있고 아 나는 성장기업이야. 셀트리온의 파이프라인은 무궁무진해. 나는 왜 더 줄 수 있어. 60까지 줄 수 있어. 그러면 1조 9,074억 원 곱하기 60을 하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멀티프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셀트리온의 에비타로 구한 적정 시가 총액이 나오는 겁니다.